한국인의 건강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오늘의 건강닥터 나와 계십니다. 우리 가족 척추관절 건강지킴이 김상현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예전에는 주부들의 직업병으로 많이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대인의 병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질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드려야 할 내용은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병입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하고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고 걸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부위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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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마디에 주로 통증이 많이 생기면서 걸리는 현상이 오시는 것. 그것을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하고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방아쇠는 한 번에 탁 당겨지지 않거든요. 천천히 잡아당기다 갑자기 탁 구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자료 화면에 보시게 되면 손가락 힘줄염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저 위치가 힘줄이 통과하는 터널이 있는 위치인데요. 터널의 크기는 커지지가 않고 힘줄은 자꾸 사용해서 부어오르니 한 번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잘 안 되는 현상이 생기면서 딸각거리는 느낌을 받게 되고 저 부위에 염증이 심해지니까 점차 통증이 심해지면서 나중엔 관절이 굳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셔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그런 경우죠. 관절이 굳는 현상 생각만 해도 좀 아플 것 같네요. 일단 이 방아쇠를 당길 때와 좀 비슷하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증상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이 증상 자체가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뭔가 안 맞는 옷을 입고 움직이는 것처럼 몸이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손가락 움직임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는 게 그 처음 시작이고요. 두 번째는 그 부위에 통증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르면 아프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특히 이게 아침에 좀 심해집니다. 아침만 되면 손가락이 걸려서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이게 시간이 가면서 또 붓기도 하고 또 손을 움직이다 보면 이게 풀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단계가 진행이 되면 이게 걸려버려서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진행되시게 되면 손가락 관절에 관절염기가 생기거나 변형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네. 변형이 올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환자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저희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오늘 여기서 좀 보여드릴 거는 저 환자 손가락을 이제 움직이는 걸 보고 있더라면 천천히 하는데 뭔가 걸립니다. 그러네요. 네. 걸립니다. 그런데 걸리는데 아직은 스스로 필수가 있습니다. 저 정도면 이제 2단계 정도 해당되는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고 제법 염증과 유착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저 정도 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실제로는 저거보다 좀 더 진행된 3단계 3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면 다음 단계요. 저 손가락 움직이는 게 걸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스스로 필수 없는 단계에 갑니다. 어떻게 필려고 해도 안 돼서 억지로 손가락으로 저렇게 움직여서 펴야 되는 저런 단계까지 진행을 하고 저게 안 움직이기만 하면 괜찮은데 저게 아픕니다. 아프고 저 꺾여있는 저 관절 자체가 계속 관절증이 생기면서 아프고 나중에는 변형이 와서 안 구부러지게 되는 또는 완전히 펴지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부어오르고 관절도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증상을 가지고 이곳저곳 가셔서 치료를 받기도 하시고 약을 드셔보시기도 하시고 주사를 맞아보시기도 하시고 침도 맞아보고 여러 개를 하고서 결국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저런 증상이 있으면 많이들 좀 알아보실 것 같아요. 일단 2단계와 3단계 영상을 만나보셨거든요. 2단계는 이제 염증과 유착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손가락이 펴지긴 하지만 걸려서 좀 늦게 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 단계인 3단계는요. 변형이 와서 이제 쉽게 펴지지가 않고 억지로 좀 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통증과 붓기까지 유발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각 좀 영상을 만나보셨는데요. 혹시나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좀 통증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저 병원 가시기 전에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현 원장과 함께 방아쇠 손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가락 방아쇠가 이제 좀 의심이 될 때 내가 좀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 의사 중에 퀸넬이라고 하는 의사분이 이 병을 4단계 분류 체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움직임이 고르지 않고 손이 걸리는 현상이 없는 정도의 상태가 진행이 되다가 2단계가 되게 되면 굽히고 펴는 데는 일단 되기는 됩니다만 이게 좀 불편합니다. 아까 그 2단계 영상이랑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처럼 스스로 펼 수는 있는데 이게 완전히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 아픕니다, 그 부위가. 그리고 3단계 정도가 되면 특히 아침에 그런 현상을 많이 겪으시는데 내 손가락이 스스로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완전히 주먹을 쥐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 안 펴지니까요. 그렇죠. 한번 감겨 들어가면 필 때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주먹을 완전히 줘서 주먹 속에 공기를 빼보세요. 그러면 그 동작을 하길 굉장히 꺼려하시고 왜 오전에 그럴까요? 이게 아침이 되면 밤사이에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가 축적이 되면서 혈관이 확장이 되는 관계로 염증 부위가 많이 부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넉넉했던 그 부위가 많이 빡빡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더 걸리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아침에 훨씬 더 많이 끼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이분들은 그야말로 손가락이 구부러진 상태로 굳어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굉장히 많이 아파하시죠. 그 전에 바로 병원에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기까지는 꼭 안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이렇게 저희 김상현 원장과 함께 방아쇠 손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고요. 전화 상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접수만 해주셔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접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상담 접수해 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세 분 먼저 만나볼게요. 첫 번째는 40대 시청자분이 보내주셨습니다. 키보드를 치거나 마우스를 클릭할 때 손가락 마디가 좀 아프고 불편하다고 하셨거든요. 많은 현대인 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겪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유야 어쨌든 방아쇠 수주가 생길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사무직에 계신 분들도 그러시고요. 실제로 자기 손의 크기에 비해서 작은 것을 세게 쥐고 무엇인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그게 칼이 될 수도 있고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망치가 될 수도 있고 뺀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활동에서의 어떤 골프 클럽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자기 손보다 작은 것을 세게 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요. 특히나 이런 어떤 키보드 관련이나 마우스 관련으로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그 일을 피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 마우스를 바꿔본다든가 키보드를 바꿔본다든가 여러 가지를 먼저 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데 그렇게 되시면 병이 좀 진행된 상태에서 오히려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 동안 이제 진행이 이미 좀 된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치료에 대해서 일단 나중에 좀 말씀드리긴 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방법도 하나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손이 굴곡되는 게 펴지지 않는 게 문제니까 반대쪽으로 스트레치를 많이 해주시는 것도 사실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나라 말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매의 장사가 없다. 그 악화시키는 동작을 계속 하고 있으면 아무리 모든 좋은 치료법이나 좋은 약을 쓴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악화일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동작을 좀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최대한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고 어쨌든 이분도 좀 더 심해지시기 전에 가까운 병원에 좀 내원을 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 볼게요. 두 번째 상담은요. 50대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른쪽 중지가 좀 뻣뻣해서 잘 펴지지가 않으신다고 하시고요. 손바닥에 딱딱한 게 만져지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좀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은 좀 됩니다. 제가 치료를 많이 하다 보면 여기 있는 방아쇠 수지가 생기는 그 위치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그거 한마디 위에 있는 이 관절, 이 관절에 문제가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아프지만 이 관절 자체가 통증이 생기고 관절염이 오고 나중에는 살짝 변형이 오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들려고 한다면 미리미리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미 조금 진행이 되신 분인 것 같으니까 더 진행이 되기 전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꼭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죠. 마지막 상담은요. 60대 어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으로 주사를 맞고 있는데 이제 효과가 한 달도 안 간다고 하십니다.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보통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인데요. 제한 횟수도 있을 뿐더러 우리 몸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당뇨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방아쇠 수지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에게 주사의 효과는 2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재발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주사를 두 번 이상 맞았는데도 내가 이거 자꾸 재발이 되는구나. 병이 낫지 않고 자꾸만 지속이 되는구나. 그러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사를 맞았는데 재발이 되거나 계속해서 그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인 방법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정확한 진단은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의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담들 저희 질문 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건강닥터와 함께하는 건강매거진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FERNALuna 네 저희 건강 매거진 생방송이 진행이 되는 동안 궁금증 있으시면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서 건강앤 환경 건강앤 환경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방아쇠 손가락이 좀 의심이 될 때 어떤 검사를 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과 면담하셔야 됩니다 면담이요? 스스로 저기 진단을 내리지 마시고 저 이거 방아쇠 손가락 맞습니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하셔가지고 대부분은 특정 동작에서 나타나는 걸림 현상과 이 중간 부위에 있는 A1 활차 있는 부위에 결절이 만져지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좀 자세한 모양을 확인하고 그 병리적 형태가 어떤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초음파요? 초음파 검사를 이제 하게 되면 저기 자료 화면에 보시면 마치 그 밑에 강물이 흐르듯이 하얀 줄들이 쭉 흐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움직이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저 부위가 우리 손가락을 구부릴 때 사용하는 힘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 위에 보시면 마치 소뚜껑이 들썩들썩들썩하는 것처럼 하얀색 떡살 같은 것이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저것은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힘줄이 특히 두꺼워진 부분이 그 터널을 통과할 때 눌리는 활차 위치이기 때문에 저기서 걸리는 거죠 저기서 자꾸만 걸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죠. 그래서 저 터널이 제한적 역할을 해주면 손가락을 펴주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서 아 저런 것이 있으면 병이 있구나라고 진단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저기 밑에 흐르는 저 힘줄이 실은 두 겹으로 돼 있는 힘줄입니다 그래서 저 힘줄들 사이에 유착이 있는 경우도 잘 못 움직이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타라는 사람이 얘기한 노타의 결절이라고 하는 그런 소견들이 있는지도 수술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초음파 검사는 요즘 그 중요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상태가 어떤지 초음파로 좀 정밀하게 검사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한 다음에는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치료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저희가 앞에 말씀을 좀 주셨듯이 단계가 있거든요 단계별로 치료도 좀 다를까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나는 1단계인데 지금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분을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약물료법들, 그 다음에 주사 치료들 어떤 선생님들은 충격파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일반적인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소염제입니다 소염제 투여를 통해서 힘줄이 아직도 부기가 빠져서 그 부위를 잘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 공간을요? 맞습니다 더 이상 그 염증이 해결이 안 돼서 이제는 더 이상 힘줄의 크기가 줄어들질 못한다 이런 단계에 만약에 갔다고 하면 주사도 노면은 분명히 재발을 할 것이고 먹는 약은 듣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워낙 수술적 치료 방법이 치료 결과가 좋기 때문에 보통 보존적 치료하시다가 수술적으로 넘어가는 걸 선택하시는 환자분들도 점차 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수술 결과가 좋다고 하니까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는 비수술적인 요법이죠 주사나 약물 치료로 좀 시도를 해보시다가 만약에 그게 더 심해져서 재발할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법을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어떤 분들이 좀 많이 고려하셔야 될까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전통적으로 한 4, 5가지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4, 5가지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치료를 했는데도 4개월 넘게 증상이 계속 재발되더라 이건 참 수술을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두 번 이상 주사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재발하더라 안 낫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해주셨던 부분이네요 심줄의 붓기가 더 이상 주사로는 빠지질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등급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손을 스스로 펼 수가 없습니다 3단계인가요? 맞습니다. 3단계 정도 돼가지고 내가 손가락이 딱 구부러졌는데 이거를 흔들어서 이렇게 펴야 될 정도더라 이거는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예 고정돼서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고 너무 고통스럽게 아프더라 이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섯 번째는 제 개인적인 어떤 기준인데 활차가 있는 부위가 아니라 그 앞쪽에 있는 관절의 통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 또는 관절에 변형이 생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수술을 받는 편이 훨씬 나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술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상현 원장과 함께 방아쇠 손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요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677-0012번 02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김상현 원장과 함께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방아쇠 손가락 수술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수술이라고 하면 일단 절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절개한다는 것은 당연히 절개를 해야죠 그런데 기존의 수술법들은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절개를 해서 내 눈으로 본다 대신 정상 조직 손상을 좀 많이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보통 예전에 많이 하던 수술법이죠 오픈 수술입니다 오픈 수술의 장점은 일단 그 조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점은 뭐가 있냐면 이거 전신마취를 하고 해야 됩니다 물론 국소마취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은 전신마취를 하고 입원도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입원까지요 그 다음에 실밥도 또 나중에 제거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술 흉터 1cm 정도는 분명히 좀 남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깁니다 하지만 장점에 해당되는 것들은 분명히 내 눈으로 보고 그거를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린 아이들도 엄지손가락에 방아쇠 손가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오픈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 경우도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픈 수술을 할 경우에는요 회복 기간도 생각보다 길고 또 전신마취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면 많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무섭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좀 두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제 환자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입원이 네 번째 방아쇠 손가락 수술을 받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수술을 네 번을 하시는군요 다른 손가락 다 받고 이제 또 하나가 또 생기셔서 오셨는데 다른 손가락 나는 도저히 이제는 쬐고 하는 것은 지겨워서 못하겠다 각 손가락마다 이게 또 3주씩이나 고정을 해야 했으니 이분의 어떤 답답함과 지루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듬도 있지만 그런 단점도 있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수술 외에 다른 치료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건 없을까요? 무조건 오픈 수술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오픈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술법들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2000년 이전에 어느 선생님께서 하키나이프라는 어떤 특수한 수술법을 개발하셨는데 다른 수술법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쬐지 않고 하는 수술입니다 쬐지 않고 해서 정상조직의 손상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럼 절개를 안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절개 안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손뜨개질 해보신 적 많으실 텐데요 코바늘 있지 않습니까? 코바늘 코바늘 있죠 코바늘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수술용 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늘구멍을 통해서 집어넣어서 그 누르고 있는 활차 활차만 절개하고 수술을 끝내는 방법이 있죠 시술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노력 열심히 해서 하면 대부분 2분 이내에 수술이 다 끝나고 2분이요? 수술이 아닌 것 같은데요? 대충 하면 1분 안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초음파 기술의 향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던 것을 초음파로 볼 수 있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굳이 정상조직을 손상시켜가면서 열고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것을 그냥 하키나이프 수술 그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고 대부분 이걸로 검색해서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하키나이프 앞서서 저희가 만나봤던 초음파로 더욱더 자세하게 상황과 상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의 효과나 수술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술이라고 하셨는데 꿰맬 필요도 없고 절개도 안 한다고 하셔서 이게 수술인가 싶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봉합이 필요한 경우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피부를 절개한다 그렇죠 보통 오픈 방식으로 방아쇠 수술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한 1cm 정도 미만의 공간은 최소한 째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피부를 절개했죠 그 밑에 있는 지방층을 절개해야겠죠 그 밑에 있는 근막을 절개를 해야겠죠 그리고야 만나는 것이 활차를 만나게 됩니다 얘를 열어줘야 수술이 끝나는 건데 벌써 지하 3층까지 다 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요 주사 바늘을 통해서 지하 3층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한 번에요? 자료 화면에 보시는 그림처럼 오른쪽 그림이 위에 밥그릇 뒤집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저 부위가 초음파를 댄 모습입니다 어디 쪽일까요? 짚어주실까요? 여기 초음파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수술 부위에 해당되는 이 활차를 정확히 볼 수가 있고 안전하게 하키나이프가 삽입되는 과정 또한 초음파로 실시간으로 다 감시를 할 수 있고 이 감시를 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도 동시에 보고 계시거든요 함께 시술하면서 네 시술하면서 같이 보면서 이걸 하게 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하키나이프로 쭉 한번 열어주고 나면 이제 걸리는 것 없이 완전히 다 열린 상태가 돼서 시술 끝나고 즉시 수술이죠 수술 끝나고 즉시 한 10번 정도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되나요? 바로 확인이 되죠 완전히 풀린 것을 보시고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좀 약간 허망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걸 왜 이제 했나 그래가지고 너무 허무한 거죠 허무하시게 하시는 분도 좀 계십니다 고생하신 거에 비해서 그렇군요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초음파로 지금 상태를 보면서 하키나이프라고 불리는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수술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직접 만나볼게요 원장님 네 그러시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저 네모색으로 돼 있는 저 박스 안에 무슨 하얀 줄 같은 것이 움직일 겁니다 저게 하키나이프의 실제 모습이고요 저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이미 들어가서 활차를 뒤로 잡아당기면서 절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방금 툭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미 활차가 끊겨서 지금은 잘 뚫렸나 확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꾹꾹 눌러서 꾹꾹 누르고 있네요 활차 밑으로 칼날이 들어가는 걸 보면 아 잘 뚫렸구나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걸 열어가지고 눈으로 봐야 됐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초음파로 보면 되는군요 처음부터 다시 지금 감기고 있는데요 저 장면을 보시면 지금 끝에 걸린 겁니다 저기서 잡아당길 때 슬쩍 오면서 갑자기 툭 나질 겁니다 지금 툭 한 번 났죠? 그렇네요 또 한 번 툭 납니다 저렇게 되면 이미 다 열려버린 겁니다 저 상태에서 이제 환자분도 저 끊어지는 소리를 느끼세요 소리가 나나요? 예 마치 그 필라멘트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끊어지는 느낌이 나시거든요 그걸 환자분이 느끼세요 그러고 나셔서 움직여 보면 걸리는 게 하나도 없네 신기하네 물론 한 번에 저렇게 되시는 분도 계시고요 워낙 이게 활차까지 두꺼워져 계신 분들은 4차 시도까지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4차라면 그날 바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3분 이내에 4차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 때 보통 권장대기는 3차 시도까지 하고서 완전히 절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되면 오픈 수술로 전환해라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군요 네 근데 최근에 한 분이 계셨는데 3차 시도까지 했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오픈 수술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 눈빛이 너무 간절하셔서 그러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4차 시도 해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냥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너무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잘 되셨네요 이게 힘줄이 굉장히 단단하거나 쉽지 않을 경우에는 3차, 4차까지도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의 효과는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치료든지 전문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그 치료법을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건강 매거진은 지금 김상현 원장과 함께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런 손가락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고민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현 원장과 함께 방아쇠 손가락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사례도 한번 만나볼게요 예후가 굉장히 좋았던 분이시라고요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인생에 한 번 받기도 힘든 그 수술을 네 번째 받았던 그분 사례입니다 예 60대 여성분이셨네요 예 맞습니다 이분 같으신 경우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손가락에 순차적으로 네 번째죠 네 번째 수술을 받게 된 그 손가락이 이제 4개월씩이나 증상이 돼가지고 이제 3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나 이 정도 되면 수술해야 된다라는 걸 이미 세 차례 오픈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냥 해주세요 그리고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멀리 사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수술 날짜를 따로 잡지 않고 그냥 진료 받자마자 바로 국소마치 해가지고 2분 정도 수술해서 잘 마치고 귀가를 하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나중에 보통 저희는 일주일 후에 이제 그 중간 점검을 하는데 일주일 후에 오셨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고 쥐었다 폈다 할 때 걸리는 증상이 이제 하나도 안 남아 있는 하지만 3단계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속이 되면 손가락 관절증이 조금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먹는 약 투여가 좀 필요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네 그래도 4번이나 수술을 받으셨는데 경과가 좋아서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그야말로 예후가 좋았던 그런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60대 여성분이셨고요 자 하키나이프라고 말하지만 경피적 활차 절개술이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 사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어떤 분이실까요? 네 이분 같으신 경우는 특징적인 거는 기존에 그 관절증이 손가락에 와 있고 했기 때문에 계속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한 20개월 정도 되신 증상을 갖고 계셨거든요 너무 오래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20개월 정도 되셔가지고 한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손가락을 갖다 완전히 움켜줄 수가 없고 필 수가 없어가지고 나머지 4개의 관절에 다 관절증이 오셨던 분이셨어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치과 가서 치아를 갖다 치료를 할 때도 소염진통제라든가 이런 거 끊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외식용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출혈 위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시술을 하거나 뭐 할 때 약을 끊어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하키나이프 시술은 바늘구멍처럼 조그만 걸 통해서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입니다 따라서 이분은 복용하던 소염진통제 끊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던 그런 경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수술 후에 그 다음날 확인했을 때 약을 끊지 않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무슨 혈종이라든가 이런 합병증 같은 게 생기지 않았던 그런 경우였었고요 이분 또한 수술 7일째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외래를 방문해 주셨던 그런 경우셨습니다 네 비교적 연세가 좀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20개월 동안이나 고생을 하셨었는데요 그리고 복용 중인 약도 있었지만 끊지 않고 수술을 받아서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분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의 효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지금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김상현 원장님과 함께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02677-0012번 02677-0012번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상담만 접수를 해주셔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른 사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사를 맞으셨는데도 좀 효과가 없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병행하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분 같으신 경우는 좀 나이가 상대적으로 아까 분들보다는 좀 젊은 분이신데 그러시네요 이분은 업무 자체가 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이걸 빨리 치료를 받고 해야 되겠는데 일을 하셔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2기 정도 상태 그러니까 스스로 접었다가 필 수는 있는데 계속 통증이 있고 걸리는 게 있어서 업무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태셨죠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선택했던 방법은 일단은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처에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몇 개월 동안 계속 맞으셨던 분이십니다 3번 정도 맞으셨군요 2년 동안 한 3번을 맞으신 거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주사 한번 맞으면 길게 가면 한 6개월 정도 가니까 근근히 근근히 그냥 버티시면서 하셨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지방에서 찾아오셨던 분이라 제가 기억이 좀 잘 납니다 그래서 이분 같으신 경우도 나는 수술을 좀 받고 싶다고 해서 오셨던 분이시고 또 간단하게 국소마취를 해서 2분 동안 수술을 했고 수술 끝나고 간단하게 압박 드레싱 하고 이분은 지방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저랑 만나서 결과 좋아진 걸 확인했는데 그 사이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어떤 에피소드요? 어떤 에피소드냐 하면 다른 병원에 가서 근처 병원 가서 드레싱을 좀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수술 자국이 안 보이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수술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으셨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하고 아주 박장돼서 하고 웃었던 추억이 있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행복한 추억이네요 행복한 추억이죠 이번에 만나보셨던 사례는 비교적 젊으신 분 40대 여성분이 일을 하면서 오셨던 그런 증상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수술을 받고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경피적 활차 절개술을 받고 좋았던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부분은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거든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증상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방아쇠 수지가 맞는지 아닌지 궁금하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원장님이랑 이야기 나눠보는 동안 상담을 좀 접수해 주신 분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상담일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특성상 컴퓨터 사용 기간이 굉장히 좀 길다고 하셨고요 손가락이 딸깍거리는 듯한 통증이 자주 생깁니다 혹시 제가 방아쇠 손가락일까요? 루마티스 관절염과의 차이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루마티스 관절염이랑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방아쇠 손가락이 많이 생깁니다 동시에 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루마티스 관절염과 어떤 간별 진단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루마티스 관절염은 양손이 동시에 침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위치로 놓고 따지면 이 아래쪽 부위보다는 이 중간 관절, 중간 관절 있는 데가 침범되는 경우가 많고 양손이 아침에 2시간 이상 뻑뻑해서 움직이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조조강직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조조강직이요 네 아침에 손가락에 강직이 오더라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여러 관절에 걸쳐서 동시에 나타나더라 그러면 루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많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루마티스 관절염에도 방아쇠 수지가 온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손가락 하나 또는 두 개 정도가 걸리는 현상이 자꾸만 오더라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 불편하고 걸리는 느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면서 통증이 생기더라 그것도 하필 이 부위에 이런 부위에 생기더라 그러면 방아쇠 손가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위치가 조금 다르네요 위치가 다릅니다 루마티스 관절염은 한 줄 위고요 네 방아쇠 손가락은 한 줄 아래 이 손금 있는 이 근처에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손금 근처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정리를 조금 해보면 루마티스는 양손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중간 관절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고 방아쇠 수지는 그 아래쪽 손금 근처면 방아쇠 수지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보셔서 지금 어디가 좀 더 불편하시고 아프신지 생각해 보시고 가까운 병원에 꼭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좀 증상을 앓고 계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상담 접수를 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계속해서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다양한 치료 사례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어 있는 사례는 어떤 분이실지 이번에도 만나볼게요 네 번째 사례자분은 어떤 분이시죠 네 이분은 이제 뇌졸중이 있으신 분이시라 뇌졸중이요? 네 뇌졸중이 있는 상태에서 약을 갖다 끊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보통 이제 뇌졸중이 있으신 분들은 피를 녹이는 약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또는 이제 혈소판 기능 억제제 같은 걸 많이 써가지고 수술했을 때 오픈 수술하게 되면 이제 출혈이 좀 잘 멎지 않아서 수술하는 분들이 약간 애 먹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약을 끊고 수술하게 되는 이런 분이시죠 근데 이분은 또 하필 엄지손가락이셨습니다 네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에 생기는 방아쇠 수지에 비해서 수술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손가락 감각을 지배하는 그 신경이 배치가 약간 특이하기 때문에 엄지가요? 그렇죠. 엄지 쪽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있어서 오픈 수술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지역은 엄지손가락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약을 일단 끊을 수도 없는 상태였었고 이미 스테로이드 주사도 세 차례 이상 맞은 상태셨고 시간도 이미 5개월 이상 되셨는데 이게 마비가 없는 쪽, 늘 사용할 수 있는 쪽이에요 이게 방아쇠 손가락이 왔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분이셨거든요 그러시겠네요 그러면 이제 과제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약을 안 끌고 할 수 있을까 압박을 잘하면 될까? 그렇게 해서 트라이를 했던 분이십니다 물론 결과는 굉장히 좋게 나왔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께서 굉장히 만족해가지고 저를 너무 치켜세우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결과는 좋았었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는데 수술 후에 내가 힘을 완전히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 그 기간이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애지간히 힘 다 쓸 수 있더라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셨던 경우인데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돼서도 저는 벌써 수술 받고 손에 힘이 들어가고 힘을 쓸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 달 가까이 됐을 때 뭐 이미 저는 골프를 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차이는 이런 겁니다 오픈 수술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 팔에다가 반깁스를 보통 한 3주 정도를 댑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은 사실 이 손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손은 2주 정도만 고정을 오래 해놔도 손가락이 살짝 굳기 시작합니다 2주만 돼도 네 2주만 돼도 손가락 살짝 굳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키나이프의 장점은 스프린트를 댈 필요가 없어요 반깁스를 3주 동안 할 필요가 없군요 아예 3주 동안 할 필요가 없고요 정상조직을 거의 건드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 다음 날부터 그냥 쥐었다 폈다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네 아까 뭐 수술 하시면서 해보라고 하신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수술 중에도 그냥 이거 해보라고 하고 수술 다음 날부터 작은 반창고 하나 붙여드립니다 작은 반창고 하나 붙여드리고 그냥 쥐었다 폈다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절이 굳을 새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끔은 수술 끝나고 나서 활줄 현상이라고 해서 활줄 현상이요 네 쥐는 이미 약간 떨어지는 현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오픈한 경우나 하키나이프 수술을 한 경우나 둘 다 양쪽 다 생길 수가 있는데 네 빈도는 열고 한쪽에서 좀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둘 다 열고 했으나 하키나이프를 했으나 3개월에서 6개월 후에는 거의 다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없어지는 것도 네 하키나이프로 수술했을 때가 훨씬 더 빨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건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활줄 현상이 살짝 오셨던 분이세요 엄지의 활줄 현상이 잘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활줄 현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많이 좋아지셨던 그렇군요 그래서 역시 쬐는 것보다는 하키나이프가 훨씬 빠르구나 네 다시 한번 재인식하게 됐던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네 번째로 좀 보여주셨던 사례 분은 당연히 결과가 좋으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엄지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조심을 했어야 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은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 내가 앓고 있는 증상이 방아쇠 수지가 맞는지 아닌지 궁금하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김상현 원장과 함께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72세입니다 네 제 12세시고요 어떤 증상으로 좀 전화를 주셨는지 저희 원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 1년간 차이 됐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굳어있어요 3분, 4분 정도가 주로 중간 매듭에서 굳어있어가지고 이제 좀 마사지를 해주고 그러면 좀 풀리고 안 그러면 또 굳고 그래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가서 루마티스 간절염 피검사를 다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루마티스 내과에 가서 또 했는데 이상이 없고 그런데 현재 상태는 손을 폈다 이렇게 하면 마디가 많이 아파요 마디가 아프다 현재 그 상태입니다 어르신 저기 그 아프신 부위가 네 이 라인이십니까? 아니면 이거보다 하나 위 라인이십니까? 위 라인입니다 손가락 마디의 마디입니다 마디쪽입니다 여기나 여기가 아프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거는 선생님 방아쇠 손가락이라기보다는 손가락 관절염일 가능성이 훨씬 높으신 상태시고요 네 관절염 피검사를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손가락 관절염이 생기는 이유가 루마티스 관절염만이 아니거든요 네 많이 사용해서 퇴행성 관절염도 손가락에 잘 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먹는 약을 꾸준하게 드시면 사실 증상에 많은 호전이 좀 되시거든요 그래서 약을 꾸준하게 드실 것을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루마티스가 아니라고 하셨고요 방아쇠 수집보다는 전화상으로 듣기에는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떤 증상인지 한번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좀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상담 내용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저희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전화도 한번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희 연결이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은 계속해서 열어 놓을 테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흔한 손 질환인 만큼 이제 좀 이런 환자분들이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증상이 오래된 분들 이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런 사례분들도 한번 만나볼까요 지금 이제 소개시켜 드릴 사례가 사실 제가 본 환자분들은 제일 오래되신 분이시고요 제일 오래되셨으면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분이 증상이 60개월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60개월이요? 네 5년이 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간 지내오셨는지 하여간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60개월이나 지내셨는데 그 이유가 아마 증상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오셨을 때 2기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단계셨습니다 5년 동안 그 정도면 계속 괜찮았다가 스스로 아직은 쥐었다 폈다를 할 수가 있는 분이시죠 근데 이분도 이제 주사를 한 두 차례 정도 이제 맞으셨고 했는데 이분도 이제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례와는 달리 이분은 3분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거든요 3분이요? 네, 왜 그러냐면 유착이 안에 좀 많았었습니다 힘줄에 유착이 되셨죠 네, 힘줄에 유착이 좀 많아서 한 번에 이게 제거가 안 되고 여러 차례 시도를 좀 해서 결국은 그걸 끊어낼 수 있었던 그런 사례셨고 이런 분들은 결국 수술 후에 그 유착을 녹이는 약을 그 안에다가 꼭 집어넣어서 유착 분해를 좀 시켜줘야 원활한 손가락 움직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내용인데 좀 너무 증상이 오래되신 분들은 네 하키나이프의 수술이 조금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도는 하키나이프로 하되 나중에는 열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생길 수가 있어서 오픈 수술을요? 네, 그 점은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여신 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하키나이프로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번까지 시도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도 있어서 대부분 하키나이프로 제부분 하고 있죠 네, 이번에 설명해 주셨던 분은 힘줄 유착이 좀 있어서 유착 분해까지 하셨던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분이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김상현 원장과 상담 나누고 싶으신 분들 02-6677-00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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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연세가 좀 어떻게 되세요? 75세입니다 네, 75세시고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는지 원장님께 설명 좀 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 들리시나요? 아, 들립니다 이야기할까예? 예, 증상 말씀해 주세요 저는 눈 마치서 태양성을 안고 있는 사람이거든예 예 그런데 제가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갖고 지금 왼쪽에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손가락이 내려앉았어요 예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팔목이 너무 많이 아프고 예 뭐 골통이 튀어오르더라구요 아, 튀어오르기까지 아십니까? 예 네 이런 경우라고 하신다면요 예 이거는 방아쇠 손가락보다는 정말 뉴마티스 관절염의 악화로 인한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방아쇠 수지가 있으신 분들은 퉁퉁 붓고 그... 옆에 있는 관절까지 그렇게 막 부어오르는 현상은 자주 보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께서 손가락이 걸리는 증상이 일단 있으십니까? 움직일 때마다 손가락이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하고는 아예 못 씁니다 아, 손가락이 좀 많이 굳어 계시는 거죠? 아니 손가락이 안 올라오고 이렇게 작동이 잘 안됩니다 기재로 말하자면 작동이 잘 안됩니다 쥐는 게 잘 안되십니까? 예 아, 이거는 척골신경마비 증상도 살짝 있으신 것 같은데요 척골신경이라고 손 쥐 때 사용하는 신경이 팔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있거든요 그 신경마비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보통 손을 이렇게 똑바로 펴보세요 그러면 살짝 뒤로 이렇게 새끼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이 들리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거를 쥐거나 완전히 피는 것을 유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마비가 오게 되면 살짝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손가락이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 이거는 수부외과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이 신경을 푸는 수술을 갖다 받으시면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일단 척골신경마비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우선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전화상으로 좀 상담이다 보니까 정확한 상담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참고를 해 보시고요 가까운 병원에 꼭 내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현 원장과 방아쇠 손가락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치료 고려하시는 분들 주의할 점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질병을 동반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키나이프 수술보다 오픈 수술 같은 경우는 전신마취가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고정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입원해야 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나이가 드시거나 바쁘신 분들이 그것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키나이프 수술을 하게 되면 일단 입원 필요 없고 시간 짧고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정상조직을 덜 걸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잘 비교해 보시면 좋겠네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결정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현 원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시고요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 건강앤환경 건강앤환경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